집에서 뭐해 뭐하는 일인데 잠깐 나올래 밤공개가 좋아 잠옷자림이어도 괜찮으니까 슬리퍼 신고 나와 후드 뒤집어쓰고 나와 집 앞에서 보자 이 길 걸어본 적 있니 몸보다 큰 옷도 겨워 아무 말이나 달라 이런 친구 있음 좋겠어 그게 나라면 좋겠어 너 그거 봤니 어제 드라마였어 주인공이 귀엽다면서 머리를 막 쓰다듬던데 어쩜 그래 난 궁금해 그런게 있긴 해 아 몰라 그냥 너가 그랬으면 슬리퍼 신고 나와 후드 뒤집어쓰고 나와 집 앞에서 보자 이 길 걸어본 적 있니 몸보다 큰 옷도 겨워 아무 말이나 달라 이런 친구 있음 좋겠어 그게 나라면 좋겠어 대충 입고 나와 시간이 아까워 이런 가사도 있잖아 마저 너는 시간 러버 불이 꺼진 하늘에도 밝은 조도와 너 선선한 공기 사람들 소리 벤치에 앉아 너랑 하는 대화 시간이 잠깐 내 맘 알아주길 바라봐 이대로 멈춰 제발 아마도 난 더 이상 너랑 친구 못할 것 같아 왜냐면 난 사실 요즘 니가 참 좋아 주말마다 날 좀 데리고 가 어디라도 좋아 너와 함께라면 밤공기처럼 상쾌한 또 너처럼 편안한 남자친구 있음 좋겠어 그게 너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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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겠어 그렇고 계속 نah 그럴並 만한 시간 pole club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